안녕하세요. 저는 1% 도전의 행복 챌린지 작가 이은진입니다. 저는 카야커 할머니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작하면서부터 내부의 모든 체육시설이 문을 닫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내부 말고 실외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어느 날 선수들이 연습하는 것을 전에는 무관심했는데 그날따라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때부터 나도 저거를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인 시청선수의 감독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감독님한테 졸렸죠. 저도 이것 좀 배우면 안 됩니까? 했더니 감독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예, 그때 70인진 다 돼요? 그랬더니 아우,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냥 일반 카야근 빠지지 않지만은 수없이 빠지는 훈련을 통해서 배는 운동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도 혹시 심장마비라도 걸리면 그거는 누가 책임집니까? 하길래 제 마지막 도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이라고 한 척을 하고 졸르고 졸른 끝에 제가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감독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내일부터 한번 나와보세요 했는데 제가 그 내일부터 그 이후로 한 번도 쉬지 않고 제가 연습을 한 결과 지금은 정말 선수는 처럼은 못하지만 아마 저만큼 70대의 아니, 젊은 친구들 선수 말고는 제가 제일 잘 탈 겁니다. 전국에서. 도전은 제 생각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렇게 제 주위만 봐도 아, 안일하게 이대로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많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도전할 때 아, 내가 살아있구나. 그리고 요즘은 또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도전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산 날도 많겠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이 산 날보다 적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시간을 하루를 삶이처럼 살자라는 모태우를 가지고 제가 목표를 갖고 살아갑니다. 많이 듣죠. 왜냐하면 주위에 사람들이 아우, 나이가 많은데 그거 굳이 그런 걸 해면 되겠냐. 그냥 편안하게 살아라. 그런 말들을 많이 들을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날까지 아니면 건강하니까 내가 그냥 안일하게 집에서 뭐 등글등글 하는 것보다 운동을 함으로써 즐거움도 있고 행복하니까 그리고 또 시작하는 그날이 가장 젊은 날이잖아요. 내일 되면 또 이제 하루 늙어 가는데 오늘 시작하면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는 제 손녀따라 하고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체험용 가야기라 빠지지 않아요. 누가 타도. 근데 저는 하루 딱 탔는데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케어를 탄다고 했을 때 다 말렸죠. 왜냐하면 위험하다고 느끼니까. 그런데 가족한테 별로 말 안 하고 몰래 했습니다. 잘 탈 때 우리 손녀따라한테 야 너가 할머니가 이 케어를 타는데 한 번 너도 다시 체험베 말고 타볼래 그랬더니 응 나 잘 탈 수 있어 하고 따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앉는 순간에 넘어지니까 몇 번 시도하더니 할머니 나 안 돼. 나 도저히 못해 하고 다시 가면서 할머니는 그걸 어떻게 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또 텔레비에 나오고부터 내가 말 안 했을 때 이제 가족들이 다 알게 됐어요. 텔레비 방송에 나오니까 어머니 이런 것도 타셔요 하고 다 놀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가족들이 잠든 사이 새벽에 가서 연습했고 새벽에 들어오니까는 아마 한동안은 몰랐습니다. 첫째 제가 굉장히 몸이 뚱뚱했었어요. 64키로 나가는 그런 몸무게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51키로입니다. 그것처럼 건강해지고 혈압약도 먹었는데 혈압약도 끊고 또 뭐 간절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모두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법은 다 틀리다고 생각해요. 그런 말을 자주 들어요. 이제는 제가 친구들이나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굳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돼? 열심히 안 살아도 되잖아. 이제 편안하게 즐겨. 편안해 즐긴다라는 것이 다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저는 도전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더라고요. 도전은 어렵지만 그것을 성공할 때 그 성취감은 아마 엉망장자는 안 돼봤지만은 엉망장자가 이런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운 것을 선택을 해야만이 도전의식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가보지 않은 길에 어떤 길을 갈 때 만족감이 있고 성취가 있기 때문에 정상 목표까지 가기는데 아주 힘들어도 누가 그렇지 않나 등산할 때 상꼭대기까지 정상까지 갈 때 굉장히 그 과정은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정상에 올라갈 때 보이는 시야에 터진 것들을 다 볼 때 야오 하는 그 느낌처럼 어떤 것든지 도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까지 갈 때 그것은 어렵지 않으면 아마 그냥 가다가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한 쉬운 것을 선택하게 되면 그런 것 같아요. 어? 이거 난 할 줄 아는데? 굳이 이걸 내가 왜 계속해야 돼? 쉬운 것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저는 학원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좀 가르쳤고 그래다가 자녀가 이제 결혼 후에는 가정일을 돌봤어요. 우리 손녀딸들을 이제 계속 돌보면서 그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또 움직이게 되는 그런 평범한 할머니였죠. 그거는 코로나가 모든 것을 잠식했잖아요. 멈추게 했잖아요. 그 멈췄을 때 저는 움직였습니다.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끼고 말하던 것들도 막 중지시키고 실내 운동센터가 다 문을 닫는 그런 효과가 있고 이런 적에 저는 실외의 운동을 하면서 아 이제 좀 시간이 주어지더라고요. 모든 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아 이게 나만의 시간이다. 나는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불과 한 4년 전부터. 그랬더니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도전을 하게 되면 두려움이 와요. 그건 아마 누구한테나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해본다면 내비게이션처럼 길을 알게 돼요. 길을 알으면 아 선택을 하고 도전을 했으면 두려움이 분명히 오는데 이 도전의 두려움이 왔을 때 아 나는 인내하고 견뎌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성공을 안 해본 사람은 이 가정을 모르기 때문에 아 인내했을 때 그 다음엔 그 결과물이 뭔지를 알게 돼요. 아 성취하는 그 쾌감을 느끼게 되고 그 성취한다면 어떤 것이 있겠어요. 만족도가 있고 행복해지고 아 이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성공이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한 번만 도전에 성공한다면 다른 도전을 했을 때도 쉽게 그 가정을 겪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무조건 집에서 나와라. 걷는 것부터 이제 나이가 있다면 걷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리고 평생 가슴에 품었던 정말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것을 하나쯤은 다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한 가지를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냥 하루에 1%씩 조금씩 한 발자국을 그냥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속담에 있는 것처럼 한 걸음씩 나가게 되면은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사실은. 내가 이거를 그냥 벼랑간에 단숨에 성공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질 때는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은 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게 되면 벌써 천리길도 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도전을 할 때는 난 전문가를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혼자서 뭐든지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나요. 저 같은 경우는 도전을 하려면 주위에 선포를 먼저 해요. 그래서 그 뭐라고 그럴까? 방패막이라고 그럴까? 도전을 못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놔요. 아 나 이거 할 거야. 내 주위에 먼저 이야기를 해놓으면 그들이 시선이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안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갖더라도 다시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큰 도전은 사실 제가 살면서 많은 것들을 도전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는 살아가는 방법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것이 근데 이제는 아 이게 도전이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아 이런 게 도전이었구나. 그래서 카약을 시작하면서 가장 큰 도전이었어요. 내가 620번을 빠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고 온몸에 빠지면서 상처도 나고 멍도 들고 그러면서도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서 또 균형을 잡으려고 배를 타고 이런 과정이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면서 가장 큰 도전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도전은 너무 쉬워요. 어떤 걸 해든지 가정을 알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내가 바라만 받고 도전을 안 할 때면 나는 똑같이 구경꾼이 있어. 아우 참 좋다. 저거 정말 나도 하고 싶어. 이런 미련을 가질 텐데 저는 하고 싶다 하면 이런 얘기가 있죠. 생각하면 행동하라. 행동하면서 생각하라. 전 무조건 하고 싶다라는 어떤 직관적인 느낌이 오면 행동으로 먼저 가요. 그리고 행동하면서 생각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도전하니까 벌써 테레비에서 작가들이 나한테 콜이 오고 촬영 부탁하고 테레비에 나온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이런 변화가 있고 또 취미로 시작했던 그런 운동이 솔솔차게 용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네 한 번 촬영하면 생기는 그 용돈도 조금씩 조금씩 커지더라고요. 자전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수입도 생기게 되고 또 남들이 뭐 이걸 알아줘서 좋은 거는 아니지만 남들의 시선에 이제 박수를 받다 보니까 또 자존감과 행복감이 이렇게 넘치는 것 같아요. 삶에 한력서가 생기고 친구들은 저보다 아주 대단하다. 그냥 한마디로 대단하다. 난 못해. 근데 너는 너무 훌륭하고 대단하다. 이런 찬사를 보내. 근데 나는 못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글쎄 그냥 그 친구들은 이렇게 핸드폰에 많이 빠져있고 넷플릭스에 빠져있고 미드에 빠져있는데 일단은 거기에서 벗어나서 태양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밖에 나와서 걷는가 마라톤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생각의 전환이 바뀌어져요. 자연을 많이 볼 때 생각이 클리어하고 그 자연 속에서 얻어지는 그런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먼저 습득한다면 책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책은 정말 가까이에서 스승을 만나진 못하지만 우리가 도서관이나 서점에 이렇게 갔을 때 책에서 만나는 훌륭한 스승들이 너무 많아요. 전에는 우리가 학교에 가거나 아니면 학원에 가서 스승을 만나지만 지금 도서관에는 수천명의 스승들이 있어요. 거기서 내가 원하는 스승을 발견하고 멘토를 발견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길, 자기가 하고 싶은 길을 찾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많이 읽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책이 가장 우리의 길잡이가 되더라고요. 제가 책을 썼지만 책을 쓰는 데는 많은 고통도 있고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물론 지식인들, 교수님들이 쓰는 책도 있고 아니면 소설가들이 쓰는 책 읽도 있고 전에는 그런 분야의 사람들만 책을 쓴다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자기계화에서도 너무 훌륭해요. 성공한 사람들,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나는 이렇게 돈을 벌었다. 나는 이렇게 건강을 찾았다. 이런 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책을 본다면 분명한 거기서 멘토를 찾을 수 있고 그런 멘토를 따라서 행동할 때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도전이 또 새로운 게 두 개 있어요. 프리다이빙도 이제 자격을 해가지고 연습 중인데 거기 강사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고 제가 즐기는 걸로 프리다이빙은 시작을 했고 근데 너무 잘해요. 그리고 지금은 피계 스케이팅 제가 스피드 스케이트를 탔는데 김연아 선수를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 보고 빙상장 가면 조그만 애들은 피계를 많이 타요. 이쁜 옷을 입고 피계를 타는 모습 보고 이제 피계로 전환을 했어요. 나도 전국대회에 시니어부로 나가서 금매드를 따보자 이런 생각으로 지금 연습하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약간 무릎에 조금 이상이 오는 거 같아서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열심히 해서 올해는 좀 연습해서 내년에는 전국대회에 시니어부로 한번 나가볼까 합니다. 자기 합리야, 자기 핑계예요. 나이 때문에 못할 수 있는 건 일도 없어요. 정말 하고자 하는 열정과 또 하고자 하는 꿈과 또 소망이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유튜브를 보는 시청자 여러분의 층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친구부터 시니어까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품은 것들을 한 가지 꺼내서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정말 이 도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에게 도전은 결국 쉽지는 않아요. 어렵지만은 그 어려운 걸 한 번만 겪어내면은 여러분 삶이 행복해질 수 있고 정말 그 행복을 인해서 또 다른 도전 또 다른 도전을 하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운동을 도전했다 해가지고 운동만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어떤 삶에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돈 버는 것부터 아니면 건강을 지키는 것부터 가족과 행복을 나누는 것부터 어느 분하든지 다 적용할 수 있어요. 모든 건 인생에 공식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수학을 풀 때 공식에 대비해서 수학을 품으면 쉽게 답을 찾는 것처럼 인생도 똑같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모두 모두 정말 도전하셔서 행복한 삶 살아가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더욱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